반갑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경선 후보 이재명입니다.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정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. 우리가 주권을 적극 행사할 때 나라도 정당도 주권자를 존중합니다.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진정 새로운 대한민국을 원하십니까? 그러시면 민주당 대선 선거인단으로 꼭 참여해 주십시오. 대통령 후보를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만드십시오. 우리는 지금 대전안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.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위기가 되겠지만 용기와 결단으로 새 길을 열면 그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의 참여가 대한민국을 바꿉니다. 더불어민주당 대선 선거인단 꼭 참여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대선 선거인단 과정 감사합니다.